자 이제 시작 장 마감을 좀 앞두고 기관들이 완전히 코스닥 쪽 특히 제약바였죠 뒷다리 잡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자 기관의 끊임없이 끊임없는 흔들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장 마감을 좀 앞두고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좀 물량을 내버리는 그런 매도 물량을 내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죠 자 지금 글로벌 시장 초강세장입니다 그야말로 초강세장인데 우리 증시만 계속 어떻게든 뒷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기관의 이런 움직임이 정말로 이상하죠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 좀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이게 양도세 부분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지만 그래봐야 대세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각종 페이크와 각종 지금 술수가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 코스닥 시장 보시면 기관들이 외인들이 계속 이제 오다가 매도 좀 하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매도 좀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사버리죠 외인들은 뭐 지금 글로벌 증시 대세 상승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거래소 쪽은 기관들도 지금 뭐 순리대로 가고 있죠 외인 기관들 뭐 상당히 사고 있습니다 3,000억 4,500억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 코스닥 쪽에만 기관이 330억 정도 잘 가다가 장마감 이제 한 40분 놔두고 열심히 지금 밑으로 팔고 있죠 팔고 있는 모습인데 외인이 살짝 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면은 이 기관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는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멘텀이 좀 강한 이 신재성 에너지 관련 주 어제 이제 이 종목 소개해 드렸죠 이건 산업 이건 산업은 얼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아주 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붙어 가지고 장 막판 쯤 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힘없이 갔지만 계속 버티다가 위로 쌓아 버렸죠 위로 쌓아 버린 모습이고 캐시 코트렐도 쭉 가다가 버티다가 위로 싸우고 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신재성 에너지 주들은 아주 뭐 강합니다 지금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매수 심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아 지금 셀트리온도 아주 강하죠 셀트리온도 아주 강하고 바이든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눌러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스퀘어도 1% 밖에 못 오르고 있죠 지금 막바지에 좀 눌러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HLB도 지금 잘 가다가 장막바지에 기관들이 쭉 팔아 됐죠 기관들이 여기서 쭉 밑으로 밀어 버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좀 딸려 내려온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레고캔바이오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쭉 밀렸죠 그러고 있고 ABL바이오 ABL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좀 밀리다가 다시 올라서고 그래서 안트로젠도 여기서 밀려 버렸죠 이런 부분을 보면 장마감을 좀 앞두고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쓰지 않고 장중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마감을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밑으로 밀어내리는 이런 약간 전략을 약간 야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어쨌건 이런 모습을 보여도 이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서 담고 있죠 계속해서 주서 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세의 흐름은 결국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으로 전개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기관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는 그런 뭔가 무슨 꿍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양도세 기준이라고 조금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느낌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특히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수급을 이런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어차피 대세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비싸게 살겠죠 이 기관들 지금 보시면 나스닥 2.5% 상승 S&P500이 1.6% 상승하고 있고 일본 시장 2.3%나 올랐죠 2.3%나 오르고 중국 시장도 완전히 화랑적입니다 2% 정도 올랐죠 2% 정도 자 그리고 홍콩시장 1.5% 정도 올랐는데 우리 증시 정말로 약합니다 코스피 1.3%에 코스닥 1.5%지만 이 코스닥 1.5%도 상당히 약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특히 제약바이오 쪽 찍어 누른 부분을 보면 1% 정도 하락을 시켜죠 코스닥을 그러면 지금 괴리가 2.5나 나스닥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5% 이상 오른 상황인데 지금 5.5% 정도 올랐죠 5.5%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4%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 시장은 금요일날도 좋았고 오늘도 2.2% 올랐죠 이렇게 큰 갭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가두리에 가둬놓고 뭔가를 좀 하려는 그런 꿍꿍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 증시, 우리 시장 증권 시장 금융 선진화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관계없이 지금 기관들은 그냥 뭐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장 글로벌 증시 상승세로 흘러가게 되면 때가 되면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 개인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눌러대는 모습이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모멘텀이 좋은 이 태양광주들 장막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상당히 요동을 좀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쉽게 하락세로 접어들기는 좀 어렵겠죠 워낙에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 볼 수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거의 다 빠져버렸죠 지금 보면은 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지금 전기전자주들이 좀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삼성전기도 0.7% 빠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 폭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한 뭔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돈들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, SDI, SK이노베이션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돈이 몰리는 상황이고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조선주들이 아주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 조선주들도 결국 이제 친환경 선박 이런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노후된 이 조선들 해체 작업을 하고 친환경 이런 선박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장이 이제 거의 맞바지에 돌아서면서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많이 눌러대고 있죠 많이 좀 눌러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눌러대고 있는 이 주범을 보면 기관들이죠 기관들 이 기관들이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지금 좀 눌러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내일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기관들이 주가 주식시장을 많이 좀 왜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죠 양도세 3억 이런 부분 가지고도 기관들이 담합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일단 다 매도해 묻지만 매도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크게 끌어 내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보면 완전 바닷구에서 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지금 밑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마라 조금 더 있다가 가자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이런 상황은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좀 상당히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이런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뭐 엄청나게 올라서고 있는데 우리 증시 이렇게까지 짓눌려 줘도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짓눌러 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런 분위이죠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량을 막 쏟아 내면서 못 올라가게 인위적으로 막는 느낌이죠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오전에 오전에 이렇게 팔았으면 됐죠 팔고 다시 샀으면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일텐데 잘 이렇게 가다가 눈치 보다가 장막판에 힘을 모아서 좀 밑으로 끌어내리는 요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다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상당히 기분이 별로 나쁘죠 기분이 좀 나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뭐 딴판으로 이렇게 뭐 스탠스 잡아 버리니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이번 시야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